오늘 지금 야광봉 들으신 분들이 진심한 팬인 것 같아요 무대에서면요 저분들이 다 내 팬이면 좋겠다 이러면서 노래합니다 절에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천원이는 못 받았네 요즘 자주 만납니다 팬 여러분들이 매너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다른 가수가 나와도 야광봉 흔들어주면서 같이 즐겨주시고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무대에선 가수한테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내 팬이라고 열심히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 노래 중에 안올거면서란 노래 지난번에 한번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내년에 제 콘서트가 있는데 오실 거예요? 네! 안올거면서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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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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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세요?